네 안녕하세요 김필의 스테이 윗미로 매주 목요일 늦은 밤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애프터클럽의 새해 DJ 김필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제 곁에 있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스테이 윗미로 짓게 되었습니다. 이제 앞으로 항상 이 시간대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좋은 시간 모쪼록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